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쏟아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학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학영의 MTN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몽고디비입니다. AI 가는 길, 클라우드가 함께 가야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로 알려진 몽고디비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고요. 넓은 의미에서 AI 관련주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테크 주식, 클라우드 관련된 거, 보완된 거, 데이터베이스 분석하고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 AI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죠. 그만큼 모든 것이 AI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AI가 많이 포함된 것까지 느끼셨을 텐데요. 그 와중에 몽고디비 같은 회사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처리 회사 및 분석 이런 회사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깜짝 실적하면 10% 이상 예상보다 좋았을 때 우리가 깜짝 실적 내지는 반대로 실적 쇼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상 상당히 넘어가면 우리가 슈퍼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주당 얘기에 19센트가 예상됐었는데요. 56센트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슈퍼 깜짝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매출도 3억 4,700만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3억 6,800만 달러가 나왔으니까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회사 측의 분석에 따르면 마진율이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 및 분기 실적 가이던 수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 매출도 마찬가지 기존의 전망 그리고 눈높이보다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회사는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지만 2020년도 팬데믹 때 잠깐 멈춥하거나 상승률이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었지만 이익에 상관없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나 통신을 가장 많이 쓰고 사람들의 손이 가장 많이 쓰이던 분야가 제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 느끼시는 것은 아마 저는 은행 업무라고 보거든요. 요즘 보면 은행의 실제 소위 지점 있죠. 거기 사람들이 가서 입출금하러는 그런 은행의 지점이 주위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은행 업무가 줄어든 거 아니라 전부 다 데이터나 통신,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닌 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필요한 기업. S&P 500 기업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회사의 거래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의 목표 주가가 줄 상향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하루 만에 최소 12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그 흐름의 힘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몽고디비의 강력한 주가 상승 그리고 그 배경 목표 주가 상승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은 룰루레몬입니다. 운동복도 프리미엄이 대세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었고 그때 시간의 거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요일 본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보셨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일단 두 자릿수 급등하기는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프리미엄 운동 목수요가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장중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는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3개월 전에도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갭 상승했다가요. 한 두 달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소비의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웬만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죠. 지금요. 소비가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것도 분명한데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는 많이 더 올랐다가 일단은 나름 우리 식으로 얘기하고 은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15%, 16%까지 가다가 17%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동일점포 매출 핵심적인 것 실적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만한 걸 말씀드리면 동일점포 매출이 한 13%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환율 효과를 배제하면 17%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스니에게서 이커머스도 상당히 성장세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매장 가지 않고 우리가 모발이나 집에서 MPC나 이렇게 주문한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물건이 더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마진율이 회복된 것인데요. 영업이익률에서 시기에서 마진율이 3, 4%포인트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작년 내내 고질적으로 문제됐던 재고의 문제. 재고가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을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아야죠. 우리가 디스카운트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상적으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 다들 비즈니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 항상 할인 30, 40% 특히 화장품 이런 거 엄청난 할인. 특히 마스크팩 같은 거 엄청난 할인. 1 플러스 1이 상시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에. 다만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겠죠. 저희도 알지를 못할 뿐인데요. 이번에 그들의 표현을 보면 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100% 정상가격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신상이 나면 빨리빨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스테로드가 최근에 실질 간주했을 때 보면 중국의 어떤 반응이 아직까지 약간 지지부진하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곳은 중국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반영됐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소 7곳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라서. 그런 것은 긍정 의미가 되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소비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슷하면서도 형님이 됐건 동생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재미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애용하시는 나이키 아닙니까? 나이키도 같이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나이키도 지난 금요일 날 3, 4% 반등했는데 물론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았죠.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영향권에 있었다고 보셔야 되었고요. 호카나 어그로 유명한 데코스 아웃도어도 마찬가지. 지난 주말에 좀 반등을 했고요. 저도 몇 번 보여드렸던 온러닝의 온홀딩스라는 것인데요. 이쪽도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이 종목들은 같은 재료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이 계속 좀 불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룰루레몬의 호실적도 그렇고 중국의 제조업 PMI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또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의류주 중심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입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AT&T입니다. 통신주 오랜만에 또 하스탁에 이름을 올렸죠. 그만큼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요. 아마존에서 통신사업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라이즌, DC 네트워크하고 손을 잡고 초저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거는 지금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공할 게 없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이라면 오늘인지 내일인지 까지인지 한 달인지 사실 한국말도 모르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전에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20일 정도인데 그때 한번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마존이 DC 네트워크 손잡고 외로운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되다가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블룸버그에서 딱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프라임 멤버 프라임 멤버라는 건 우리나라는 요즘 SK 이런 데서 우주 멤버인가요?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 보시면 되겠네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딜리버리한 우송료를, 배송료를 안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들어오고 몇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쉽게 해서 우리한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아마 당일 배송도 많이 합니다. 특히 오전하면 오후에 물론 근처에 물건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상당히 그들만의 가격표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쿠팡이 저는 아마존 프라임의 쿠팡 멤버십이 거기다 따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통신이 우리가 보면 접영하고 알뜰 요금제 이런 정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프라임 멤버들한테 프라임 멤버는 한 달에 10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미국 달러의 곱도 약간 안 되는 건데요. 아마존 프라임한테 심지어는 무료 내지는 10달러 이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이죠. 충격. 중마디로 보면 아마존 프라임이 얼마나 좋아지나 나빠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의 통신사들이 있죠. 기존의 통신사라는 것이 대표적인 AT&T 보라젠도 있겠고요. 저는 만약 이게 만약 다 되면 전 세계의 광풍이 올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이게 물론 법적으로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저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저는 AT&T 이런 것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들이 또 한 번 광풍이 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테슬라의 서비스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통신 한다는 건데 물론 특정 계층이 쓰겠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변혁이 시대에 와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주의하실 것은 AT&T 같은 경우가 거의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배당주로 얘기했던 건데 항상 다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뭐합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졌고 작년에 스피너오프 하면서 잠깐 또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스피너오프 정가가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현재 보면 7.5% 버라이징도 7.5%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배당 방송을 여러 번 강의도 해드렸고 월스트리트에 관련된 수많은 저희 컨텐츠에서 저희 방송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배당 수익률에 현혹되시면 안되겠다. 그 회사의 자체적인 성장성, 수익성에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T&T 안 그래도 주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아마존이 정말 이 통신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S&P 500에 편입이 됐다고 하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아도 슬쩍 좋아서 주가가 최고가 가는 건데요. 지난 주말에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S&P 500에서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S&P에 편입이 됐습니다. 400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와서 그렇군요. 디스엔 네트워크는 빠졌는데 여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호재인식할 수밖에 없다. 단신이지만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S&P 500에 갖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인사이트 베어마켓 졸업 초익기 주식시장 반등세 이어질까?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또 6월의 초반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베어마켓이 들어간 거가 작년이거든요. 베어마켓 들어갔고 사실 베어마켓의 반대는 블루마켓입니다. 세상은 두 개로 나뉩니다. 베어마켓이냐 블루마켓이냐 두 개로 나뉩니다. 베어마켓은 고점 대비 직전 고점 대비 20%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약세장 그리고 강세장은 지금 주가의 논압이란 상관없이 저점에서부터 직전 저점에서부터 20%가 올라가면 이제 강세장이라고 들어가요. 작년 11월에요. 3대 지수 중에 다우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최근 들어서 한 두 달 사이에 처음에 나스닥 100개만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지난달에 나스닥이 들어가면서 3대 지수 중에서 다 들어갔고 지금 S&P의 모자라는 것인데요. 지금 저기 딱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딱 저 시점이 몇 포인트냐면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4282.37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오늘이라도요. 4292.48포인트 1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종가로 마감되면 이제 베어마켓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세장 불마켓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1948년 이후에 최장기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거래일수로 보면 244일입니다. 횟수로 보면 이제 뭐 1년이 됐는데요. 평균 142일밖에 안 됐는데 244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길게 약세장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의 주가의 반대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도 지금 10년 만에 최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난달에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푸드옵션을 얼마나 샀는지 보면 알거든요. 실제로 이 시장에 대해서 강세장에 대해서 부담을 갚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건데요. 반대로 보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변동성 지표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동성 지표라고 우리가 변동성 지표라고 읽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말할 때면 공포지수 공포지수가 지난 주말에 14.60포인트로 떨어져서 이거는 팬데믹 직전까지 2022년 2월 18일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남패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꾸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베팅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3배짜리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는 분도 꽤 있는 거로 지금 통계로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는 위아래 어떻게 열려있지만 지금 한쪽으로 너무 크게 베팅하는 것을 약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늘 플러스로 불마켓 들어가더라도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속임수 불마켓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았다. 한 번 들어가면 쭉 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20% 반등했을 경우 불마켓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2000년 이후에 보면 단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불마켓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페이크까지 가짜로 하면서 다시 떨어진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실 텐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역사가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오해하거나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학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